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하고 여러분 자 오늘은 회로이론의 제2장 기본교류회로를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서 저에게 이제 회로이론을 배우면 요거를 조금 풀어에쳐갖고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리는데 지금은 특강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 내용을 알고 있다는 과정하에 나갈 수 밖에 없는 이 불길한 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들이 사전에 좀 어느정도 알고 있다는 실력이 있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여튼 저는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테니까 정 이해가 안되면 반복해서 보시면 되구요. 제가 반드시 암기해라 라고 하는건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꼭 풀어보라 하는거는 좀 풀어봐주시고 이해를 해달라 하는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 네 그거는 변형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죠. 먼저 기본교류회로는 R과 L과 C에 관한 얘기를 하는거야. R과 L과 C. 물론 이 전체적인건 다 뭐로 바꿔야 돼? 우리들의 결론, 우리들의 버킹검, 임피던스로 모든걸 귀결시킬 수 있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1장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R만 해로. R밖에 없는 해로야. R밖에 없다면 임피던스 자체가 바로 R이 되는겁니다. 그때 V는 당연히 IR이 될거구요. 그때 I는 당연히 R분의 V가 되겠지. 에너지를 물어봐도 직류하고 똑같은 값이 나와. 즉 소자가 교류가 투입되지만 소자가 R소자밖에 없을때는 직류와 같은 일이다. 직류라는 얘기는요. 전압과 전류가 동시에 가는거야. 동시에 가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게 돼? 그럼 무슨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소리에너지가 나오고 있겠지. 그죠? 소리에너지로 변형이 되는데 전압과 전류가 같이 가면서 두들기기 때문에 내가 준 힘만큼 소리에너지로 100% 변형이 되는거야. 그러나 이제 L과 C가 나오게 되면은 교류가 되면은 L과 C가 있게 돼.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속도차, 이 위상차가 생기게 돼요. 생기게 되면서 와중에는 어떤 경우도 있는거야? 이렇게 완전히 허당이 되는 수도 생기는거야. 그런 개념을 니가 아느냐?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는 난 누구, 여기는 어디, 이걸 먼저 좀 생각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매네로라는건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없어요. 요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에.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비교해서 위상차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소자야? 알매네로, R소자만 있다는거를 기억해 주셔야 돼. 기억하실 수 있으리라 믿구요. 두번째를 보면 L입니다. L. 인덕턴스 L이 나왔다. 그러면 L을 바로 임피던스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바뀌는게 아니라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만병통치와 오메가가 곱해지는거야. 오메가 안에는 주파수 F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허수가 되는거거든. 그래서 허수에는 뭘 붙이기로 약속했어? J를 붙이기로 얘기했었지. 전기전자에서는 I를 안붙여. I는 전류. 우리의 주인공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는 J를 붙이기로 한거야. 그래서 L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J, 오메가, L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크기만 얘기하면 오메가, L이구요. 이거는 각도야. 90도에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야. J는 90도를 얘기하는거야. 수학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걸 알면 돼요. 오메가 1이 바로 뭐가 되는거야? U도 리헥턴스가 되는거야. 오메가 1이 뭐야? XL 유도 리헥턴스. J는 각 90도. 아, L은 90도에 존재하는거군요. 그때의 전화 부인은 V는 L, D, T, D, I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야? 패러데이. 그리고 오음의 법칙과 이 패러데이 법칙. 전기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개지의 원칙입니다. 이걸 뭐 수학적으로 제가 보여드리진 않을거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유기계전력 V는, E는, L, D, T, D, I. L, D, T, D, I. 이거 뭐야? 시간의 변화량, 전류의 변화량. 그래서 만약에 전류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어, L이 존재해도 전압은 전체가 얼마가 뜨는거야. 전압은 6이 되지 않아요. 전류가 계속 변화해야 되는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이수영 교수님께 수업을 배우겠지. 나보다 못생겼다는걸 그분 꼭 댓글에 남기라 그래서 그분이 설명해줄 때 잘 들어야 돼.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강의해주실 우리 이수영 선생님께 예, 여러분들은 존경의 마음을 바쳐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많은걸 익히시기 바래.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아마 전 우주적으로 가장 쉬운 기기를 설명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런 패러데이 법칙이 나올거구요.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그럼 I는 어떻게 됩니까? L분의 1 인테그랄 VDT 그냥 공식 자체만 한번 읽어주시면 되구요. 그때 에너지를 구해봐. 그러면 저건 날리는 에너지야. 인더터 축적 에너지라고 하지. 소비 에너지가 아니야. 축적 에너지야. 그래서 뭐가 돼? 2분의 1 에라 이 차식아 하고 욕 한번 해주면 되는거야. 날리는 에너지니까. 됐어요? 다음은 C도 한번 배워보자. C는 이제 컨덴서라고 읽으시면 되는거구요. 그때의 임피던스는 뭐가 되느냐? 그때는 C는 J 오메가 C분의 1 역회로 해서 반대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C분의 1에 오메가 붙일거구요. 오메가 앞에는 항상 J 붙이고 밑에 있는 J 보기 싫으면 위로 올리면 되고 위로 올릴 땐 부호가 당연히 바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이 되는거야. 마이너스 J는 무슨 뜻이야?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마이너스 90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오메가 C분의 1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XC 용량 리액턴스 이게 되는거야. 용량 리액턴스. 그러면 리액턴스 용량은 두가지야. 하나는 유도 리액턴스 하나는 용량 리액턴스. 유도 리액턴스는 각도까지 얘기하라면 90도에 존재하는 것이고 용량 리액턴스는 마이너스 90도에 존재하는 거야.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전화 V를 물어본다면 C분의 1인테그럴 IDT. 그때의 전류 I를 물어본다면 C, D, T, D, V. 얘네들은 공식만 알면 되구요. 이때도 에너지는 축적에너지야. W는 돈 써서 날리는 에너지야. 욕이 좀 심해져. 2분의 1? 이 시발자식아! 내 욕이 아니고 이거 못쓰는 약이라고 이렇게 만든 걸 어떡하냐. 만든 걸 그치? 2분의 1? 시발자식아! 하고 한번 욕해주면 되고 다니는 줄입니다. 이게 C만에로입니다. 이번에는 알만에로는 다 설명을 드렸었구요. 엘만에로에서도 중요한 거는 바로 저 위치하는 각도에 관한 얘기. 지금 긴 설명을 아까 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복합회로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들의 친구 피타고라스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 하나 잘 들어봐봐. 자, 들어보자. 이쪽이 바로 실수축 R값이 존재하고요. 여기가 호수축 리액턴스가 존재해. 아까 얘기했잖아. 90도에 존재하는 게 뭐라고 해서? 유도 리액턴스. 마이너스 90도에 존재하면 뭐라고 해서? 용량 리액턴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러면 RL 직렬이라고 하는 거는 R을 RL 직렬이야. R을 임피던스로 바꾸면 R. 우린 뭐든지 임피던스로 만들어 놓고 같은 잣대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이 펜과 나를 비교하는 거지. 야, 얘는 머리가 나쁘고 나는 머리가 좋지 않냐? 얘는 못생겼고 나는 잘생기지 않았냐? 이게 말이 되냐? 얘를 마법을 걸어서 사람으로 바꿔 놓고 얘가 잘생기냐? 내가 잘생기냐? 왜 이수영이가 잘생기냐? 내가 잘생기냐? 이래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말도 안 되는 걸 놓고 나랑 잘생겼냐? 물어보는 놈이 이거는 정상적인 놈이 아니겠지.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뭔가 잣대를 같은 거로 만들어 놓고 해야 돼. 그게 바로 누구야? 우리의 결론? 임피던스가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R은 임피던스로 바꾸면 R이요. 아까 했잖아. R은 임피던스로 바꾸면 뭐라고 해서? J 오메가 L이라고 했잖아. 각각 임피던스로 바꾼 거야. 임피던스는 어느 때 계산하기 편했어? 직렬 연결 시. 그래서 얘네들 직렬이니까 더해주면 돼. 그게 바로 합성 임피던스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면 R이 이만큼 있다고 치자. 오메가 L이 플러스 90도에 존재하니까 여기가 XL 여기가 오메가 L이라고 치자. 합이야 합. 얘 1이 땡기고 얘 1이 땡기면 얘가 1이 가나? 아니죠. 얘가 1이 가나?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저기요. 저기요가 뭐야?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얘가 바로 우리의 결론 임피던스가 된다. 그 얘기야. 내려오니까 직과 삼각형이 그려지고 밑변은 R이고 높이는 XL. 오메가 L이 되는 거야. 사익각이 세타가 되는 거고 세타의 의미가 뭐야? 전압과 전류의 위상자가 되는 거야. 위상자. 좋은 거야? 나쁜 거지. 이만큼의 무효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과 전류가 늦어지는 거야. 하여튼 L이 들어갔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전류가 뺑글뺑글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무조건 전압과 전류는 비교 대상이야. 그래서 전류는 전압보다 뺑글뺑글 도니까 늦어지는 거야. 전류가 점점 늦어지는 거야. 나중에 허당이 된다 그 얘기잖아. 그래서 지금 이 세타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야. 알았어요? 얼마만큼 차이나. 세타만큼 위상차가 생기고 있다.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 전류가 뒤진다니까. 늦어진다? 뒤진다. L자 쓰면 느리다. 느리다. 그치? 우리는 회로에서는 앞선다 뒤진다 로 주로 표현하니까 그 표현으로 하자. 전류는 뒤진다. 이게 나오는 거야. 역률을 물어본다면 역률은 바로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z분의 r이 되겠지. 우리 z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 z의 크기는. 르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이렇게 대답하시면 앞으로 30개가 넘는 공식이 우리는 이렇게 한마디로 끝나요. 우리들의 친구 피타고라스.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 피타고라스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혹시 4면은 3, 4, 5 외워야 돼. 6, 8, 10, 12, 16, 20, 5, 12, 13, 5, 5 루트 3, 10, 10 루트 3, 20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정도까지만 좀 6개. 무리지. 무리. 무리지만 한번 잡아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들의 친구 피타고라스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고. 역률. 이건 시험에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자꾸메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역률이거든. 그래서 역률 문제는 빠질 수가 없어요. 아랫을 직렬 시에 역률 물어보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리고 시작하면 돼. 그 다음에 빗변 분의 밑변 z분의 r 해서 구해내시는 거. 여기 아랫을 직렬. 아랫을 직렬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겠지. 전체전화 v를 물어본다면 이제 얘도 마찬가지야. 전화 vr은 실수 개념이고 vl이나 vc는 호수 개념이야. 따라서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호수의 제곱 하시면 전체전화 v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알았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rc일 때는 어떡합니까? c가 들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어떻게 되는 거야. 전류가 슈웅 하고 빨라진 거야. 이때는 전류가 전압보다 어떻게 된다. 앞선다가 나와야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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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진다. l 나오면 전류는 뒤진다. 전류가 우린 주인공이니까. c 나오면 전류가 앞선다 하고 나오시면 되는 거야. 그런데 rc가 되니까 이제 r이 껴들어갔기 때문에 90도는 아니야. 그래서 세탄만큼 어쩐다. 앞선다. c 나오면 무조건 전류가 앞선다. 그것 좀 기억해 주고. 알았지? 수치화도 마찬가지로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그려지니? 너 밉게. 자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야. 빗변은 z고 밑변이 r이고 높이가 xc. xc가 뭐야? 오메가 c분의 1. 이놈이 요즘 뜨는 문제입니다. 리액턴스에 대해서 네가 개념을 아니. 이것도 알아두시고.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고. 또 z분의 r. 이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된다. z는 당연히 루트. 실수의 제거 플러스 허수의 제거이 되는 거고. 전체 전압을 물어봤어도 역시 실수 vr과 허수 vc가 주어지면 그냥 더할 수는 없다 그랬어. 얘는 실수 허수니까. 그래서 루트. 실수의 제거 플러스 허수의 제거의 형식으로 전체 전압 부위를 구해내셔야 되고. 이게 rc 직렬이 될 것이고. 다음은 rlc 직렬이라고 하면 다 같이 있는 거야. 다 같이 있는데 한 가지 조건만 알면 돼. 어떤 조건이야? 우린 당연히 전동기. 오메가 l이야. 컨덴서 저건 전동기. 당연히 우린 전동기가 더 크지. 그래서 오메가 l이 더 크기 때문에 항상 일상 안.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뒤진다. 가 나와야 돼. 얼마큼? 세타만큼. 세타는 아크탄젠트.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하고만 외쳐줄 줄 알면 되는데.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앞으로 5, 6년간은 여러분들이 보실 일이 없어서 제가 큰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rlc 직렬에서는 뭐 따로 짓게. 뭐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물어보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별표해놓고 미운 놈한테 꼭 공부해라 라고 주시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찍어드리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잡으시면 됩니다. rl 병렬이다. 어우 어려워요. 병렬은 너무 어렵던데. 어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 원칙만 잘 들어주면 돼요. rl 병렬이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까요. 자 병렬 연결 시 전압 일정 나왔어야 돼. 전압 일정이 일단 이 밖으로 나와 있었어야 돼. 전압은 일정하고요. 이때 어드미턴스로 얘기하면 우리 구할 수 없습니다.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접근하면 얘기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전체전료 rl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데 rl는 어떻게 구해. r과 il의 합이야. 물론 얘네를 그냥 숫자로 줬다 치자. r이 5주어지고요. il이 12주어져. 그러니까 17암패하네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말이 안 된다고. 왜. 얘는 실수고 얘는 허수 개념이라니까. 실수허수가 어떻게 더해져. 그때는 어떻게 써야 돼. 루트. 실수의 제거 플러스 허수의 제거. 아까 5, 10이 14. 구구담 외듯이 외워서 놨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땡큐.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내지 않을 거고. 이제 너보고 ir과 il을 구하라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아니까 얘 구할 수 있어요. 얘 안 줬다고 줬다니까. 여기 준 거랑 똑같은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il은 여기 세 개 중에 두 개 하니까 얘 구할 수 있는 거야. 물론 당연히 l 나오면 뭐로? xl 환산을 했어야 돼. 누가 뭐라 안 해도 당연히 오음으로 바꿔놓고 시작했어야 돼. 그럼 ir은 어떻게 구할 거야? r분의 v. il은 xl분의 v. xl 앞에 원래 j 붙는데 밑에 있는 jc를 타고 올라가라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붙인 거야. rl 병렬. l 나왔지만 플러스 j가 아니고 병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j가 된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린 전체전료 ir을 구할 거야. 다음에 역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야 두 가지. 문제가 병렬에서는. 역률 물어봐서 뭐하라고 그랬어? 직각삼각형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려. 그려. 그리고 아까 직렬일 때 뭐야 밑변이야. 높이가 리액턴스. 밑변이 임피던스였잖아. 이제 병렬이다 그러면 밑변 높이. 위치만 바꿔주면 돼. 어드미턴스로 접근하면 안 돼. 밑변이 리액턴스 높이가 r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역률은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뭐가 돼? z분의 x가 되겠지. z는 어떻게 구해? root.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 분의 밑변. 이렇게 하면 역률이 구해지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이 수식은 잘못된 수식이니까 지워버리세요. 네 지워버리시고. 쓸데없는 게 들어와 있는 거니까. 이런 얘기 좀 알고 계시면 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rc병렬이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병렬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 전압일정하고 나오면 되고. 두 가지야. 전류 i 물어보면. 똑같아요. ir 플러스 ic. 크기로 주었으면 롯. 실수의 제곱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구해야 되고. 주어지지 않았다면 네가 구해내야 돼. r분의 v. 여기는 xc분의 v. xc 앞에 마이너스 j인데 올라가니까 플러스 j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숫자 집어넣어 보면 3, 4, 5, 6, 8, 10, 12, 16, 20에 또 걸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때 역률을 물어본다면 이때 역률. 얘도 이런 식으로 어드미턴스 개념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못 풀어. 어드미턴스를 하면 안 돼. 이때는 그냥 답을 하나 기억하면 돼요. 형태만. 꼴만 기억하면 돼. 뭐? 루트 분의 1. 제목이 중요한 거야. rc병렬의 역률을 물어보면. 이 말이 중요한 거야. rc병렬의 역률을 물어보면 루트 분의 1. 객관식이니고. 4개 중에 고르는 거야. 바뀔 필요도 없어. 어차피 다 틀리니까. 우리는 거꾸로 출제위원들을 갖고 놀아야 돼요. 우리가 출제위원 손바닥 위에 올라가지면 자유증을 딸 수가 없어. 멀미하고 난리가 나요. 우리가 출제위원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유. 뻔할 뻔짜네. 이걸 좀 알고. 그걸 지금 내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학적인 접근으로는 접근이 안 돼. 시간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얘기야. 버려. 수학은 쓰레기. 쓰레기를 왜 들고 다녀. 버려. 쓰레기를 머리에 넣고 다니고 있어.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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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가 있잖아. 그치? 계산기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개념으로 다 이렇게 잡아먹을 수 있다. 알았죠? 여기 뭐 역률 나오는 거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린 내용이 쭉 적혀 있어요. 그런가 보다. 이번에 전체가 다 있는 RLC 병렬이야. 이때 전류 아이. 이것만 물어볼까. 이 놈만. 이 놈만. 전체 아이.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똑같아. 병렬 연결이 전압 일정이야. 전압 일정. 그래서 전체 전류 I는 IR 플러스 IR 플러스 IC가 될 거야. IR은 어떻게 구해? 괜찮아. 쉽고만 늘어놨어. R분의 V IL은 XL분의 V IC는 XC분의 V 올라가서 마이너스 J 올라가서 플러스 J 그렇게 해서 또 역시 계산 숫자 집어넣은 거 주어졌어. 나중에 답도 하나 기억하면 돼. 어차피 변하지 않아. 10A야. 10A야. 이런 문제가 하나 또 곧잘. 한 2, 3년에 한 번씩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다음은 공진입니다. 공진. 공진 그러면 직렬공진, 병렬공진, 일반공진 세 가지가 있어. 일단 직렬공진 그러면요. 직렬공진과 병렬공진은 다행히 수식이 같아. 얼마나 다행히. 아니었으면 우리는 쓰러졌지. 그래서 공진하고 나오걸랑 무조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이 같다.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같다. 이것 좀 기억하라고. 그래서 얘가 다 넘어가면 오메가 제곱 L, C는 1이 될 거고 그래서 C는 뭐가 돼.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고요. 그때의 공진 주파수는 어떻게 돼. 이 파일로뜨 L, C분의 1. 이게 나와. 이 두 가지는 앞으로 뒤에 저 뒤에 가서도 또 나오고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직렬 병렬 다 같은 식이야. 천만다행이야. 이거는 암기가 돼있던지 아니면 시험장 들어갈 때 손톱에 적어놓든지 책상에 적어놓든지 무슨 수를 쓰든 꼭 좀 적어놓고 돌아가라. 분명히 출제가 될 테니까 이게 공진입니다. 그때 몇 가지 다른 얘기만 따지면 되는 게 선택도 Q가 나와. 자세한 건 없고 없어요. 우리는 통신과가 아니니까 통신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우린 안 중요해. 우린 안 중요해. 선택도 Q에 이름이 또 다른 게 있어. 첨예도 첨예도 전화박 대비 전화박 대비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비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비 한 번 너도 외치라고 줬는데 듣고 끄떡거리고 멍 때리고 있는 새끼 꼭 떨어져라. 이름 한 번만 맺혔으면 됩니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래서 얘는 이런 수식들이 있는데 마지막 것만 좀 기억해 달라. 마지막 것 직렬공진에서의 선택도 Q는 R분의 1 르트 C분의 L 이거 하나는 꼭 좀 기억해 줘야 돼. 다른 거는 내가 양보할게. 그건 못 잡겠으면 버려. 우리가 뭐 20문제가 나와. 회로에서 10개만 잡자. 10개만. 아니 좀 창피해. 그럼 12개까지 잡자. 내 12개는 약속해 줄게. 물론 기사를 보시는 분들은 10문제가 회로고요. 그 다음에 제어공항에서도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는 잡자. 7개는. 6개는 어때. 6개는 어때. 제어공항에서 10문제 중에서 그래 그래 그래. 5개만 잡자. 5개만. 그러면 우리 12개 나오잖아. 그죠. 산업계에서 하면 더 나올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 모든 걸 다 맞추려고 하지 마.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돼. 내려놓으면 돼. 짐을 들고 무겁다 그러면 어떡하냐. 계속 들고 무겁대. 웬만한 짐은요. 사실은 안 무거워요. 그죠. 1분 들고 있으래요. 까지고 들고 있지 뭐. 근데 이거를 1시간째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들 거야. 그럼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내려놓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앉아서 고민만 하는 거야. 끌탕을 하고. 모든 게 희망이 없어요. 블루에 걸려. 블루. 별의별 블루가 다 있어요. 그런 블루. 시험 블루에 빠지지 말아달라. 어렵고 힘든 건 버려라. 우리는 어차피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다. 역시 좀만 넘으면 합격한다 그런다면 기분 좋게 버릴 건 버려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 말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직렬공진이고요. 조건 이것 좀 하나 기억해야겠지. 전학과 전류가 동상이고요. 역률은 당연히 100%입니다. 공진이니까. 그런데 뭐가 돼. 전류가 최대가 돼요. 그래서 직렬공진 시킬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죽어. 전류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 전류가 최대가 되기 때문에 직렬공진 시킬 수가 없어. 왜 사람이 죽어? 전류가 최대니까. 뭐가? 직렬공진. 병렬 똑같아. 병렬은 1, 2번 똑같아. 그럼 병렬이면 전류가 뭐가 되겠냐. 죄? 소가 되겠지. 그때는. 그 두 개가 머리 흔들면 섞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시험장 가면 어느 곳을 찍을까요? 이렇게 될 거라고. 제대로 잡아. 왜? 직렬공진 시키지다면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공진시킬 수 없다. 왜 사람이 죽어?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그게 지금 포인트라고. 포인트. 포인트. 잡으세요. 병렬공진. 다행이라고 그랬잖아. 공식이 똑같아. 아까랑. C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오메가 제곱 L분의 1. 공진주파수 F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 2파이로트 Lc분의 1. 그래서 똑같다고. 그래서 굳이 병렬에서 낼 이유가 없겠지. 선택도 Q. R하고 Q의 관계는 어떤 관계야? 비례 관계. 직렬공진에서는 반비례 관계. 그것도 좀 생각해 놓고 계시고. 그 다음에 1, 2번 똑같고요. 전류가 최소가 된다는 거. 이런 그림 필요 없어. 이건 통신과에서 쓰는 거야. 그런 얘기도 있고요. 일반공진은요. 진짜 우리는 어떤 공진시키니까. 일반공진시켜. 근데 시험엔 안 내. 근데 공무원 시험엔 계속 내고 있어요. 공식도 됐다 많아. 봐봐. 되게 많아. 되게 많아. 근데 우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 기사에서는 어드미턴스는 뭐 L분의 아저씨. L분의 아저씨. 나중에 이제 저한테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왜. 아저씨는 어디 팬이에요. 아저씨는 LG 팬이란다. 뚝섬 사람이거든. 우리는 LG 팬이지. 그래서 아저씨는 LG 팬. L만 넘어간 거야. 그래서 L분의 아저씨. 지가 바로 어드미턴스거든. 나중에 연관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반공진은 요거. 예전에는 안 냈어요. 근데 요거 근래에 17, 18, 19, 20년에 실세 없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일반공진의 그림을 기억해야 돼요. 일반공진의 그림. 직병렬이잖아. 그치? 요렇게 좀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소자인지를 알아내봐라. 요런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어. 최근에 개념으로네. 요즘은 개념. 계산 문제 잘 안 내. 개념. 전압을 보니까 VM 코사인 오메 같아. 우리는 코사인 좋아하지 않아. 그래서 전압 V를 사인으로 바꿔야겠지. 꼭 기억해. 그냥 이름을 해듯이 왜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일은 없지.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거야. 그럼 무조건 플러스 90도. 이것저것 생각하는 놈 또 마이너스 90도나 별놈 다 있어.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면 플러스 90도. 플러스 이것도 힘을 줘야 돼. 니가 힘을 줘야지. 나만 힘 주고 있잖아. 똑바로 듣지도 않고 지는 구경하고 있어. 내가 시험 보러 가냐? 니가 시험 보러 가지. 멍 때리고 지면 이거 듣고는 있는 거냐 지금? 자리 비운 거 아니냐 너? 그래서 플러스 90도. 어 그 얘기야. 전류는 몇 도고? 0도. 어 전류는 0도고요. 전압은 플러스 90도래. 그러면 전류 기준으로 우린 주인공이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돼? 90도 뒤지네. 뒤지니까 뭐야? L만 해로. L만 해로. 전류가 뒤진다. L만 해로. L이 뭐야? 인덕턴스. 해서 답은 2번이다. 이 개념 아니. 그 얘기야. 이런 개념 아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번. L값이 주어졌습니다. 얼마? 0.1. 헨리가 주어졌고요. 코일의 리액턴스가 주어졌습니다. 377. 주파수가 얼마 아닙니까? 얼마야? 377 나왔어? 60Hz 이 새끼야.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돼지야. 네가 그랬잖아. 아까 네가 377 나오면 60이라며. 314 나오면 50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 새끼야. 오메가가 377 나오면 내가 60이란 얘기를 했다. 에? 내가 언제 리액턴스가 377 나왔는데 60이란 얘기를 언제 했을지? 어 그러네요. 죄송해요. 잘 들어. 잘 들어. 너 지금 리액턴스의 개념 아니? 그 얘기야. 리액턴스 개념 아니? 리액턴스는 오메가 L이고요. 2파이 F L이야. 이 값이 지금 377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377. 그리고 여기 L값도 0.1이라고 주어져 있는 격이야. 그리고 나서 모구 아래에서 주파수 구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넘어가야지. 2파이 곱하기 L분의 377. 이러고 누르면 600Hz 하고 나와요. 우리 60Hz 찍고 어... 캑 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네? 알아두시기 바래요. 자 일단 학교 홍보 좀 할까요? 학교 홍보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은 지금 세종사이버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재학생이십니다. 학계 최초로 다단계를 이룩한 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교 주변에 놀고 있고 어떤 공부를 좀 하고자 하는데 아니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데 좀 끌어당기고 싶은 사람은 한 명씩 다단계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사이버대는 재학생이 있어야만 유지가 됩니다. 주변에 한 명씩 포섭 활동을 펼쳐서 한 명씩 끌고 오시기 바랍니다. 학계 최초로 다단계를 이룩한 학교 세종사이버대 전기전자공학과 기껏 데려왔는데 딱관을 놓고 야이 전기전자에 넣어야지 이 새끼야 우리과에 다단계를 이룩해 주시는 잠깐 짤 피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딴 때보다 기회 팍팍 들어오지 그죠? 다시 정신나가는 소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덕턴스가 주어져 있고요. 전압 시료값 주어져 있고 주파수 나와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겠지. 전압의 이상 30도고요. 이때 뭘 물어봤습니까? 전류의 시료값을 물어봤어. 파이는 제뿐 에브이 무슨 에로야 엘만 에로 엘만 에로의 임피던스는 제2 오메가 엘 어 선생님 왜 제2 왜 안 써요 말로는 하면서 왜 안 써요 지금 보니까 각도이긴 없잖아 그치? 그럼 각도는 필요가 없는 거야 어 그렇겠군요 너도 실력 붙으면 저절로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쭉 적어 2파이 곱하기 주파수 얼마야 60 엘 얼마야 0.1 시료전압 얼마야 100 그래서 계산기 누르면 이 점유고 하고 전류가 나오는 거야 아 아이는 제뿐 에브이 직류에서는 알뿐 에브이 알밖에 없으니까 이제 교류가 들어가면 무조건 아이는 제뿐 에브이 오메 법칙 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오메가가 뭐니 어? 이 파이 에프 인피던스는 여기서 엘만해로니까 오메가 1이고 오메가는 이 파이 에프 요렇게 해서 집어넣고 푸는 연습 한번 해주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면서 위상까지 쓰면서 나온 보기가 있다면 그때는 위상을 썼어야겠지 근데 지금 필요 없는 겁니다 2020년에 출제돼서 말을 바꿨어요 예전 보다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인덕터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변할 수가 없고 이거 뭐야 이거 캐페스터 이 캐페스터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변화하지 슝 그러니까 반대인 누가 전압이 급격히 변화할 수 없는 거야 답은 4번에 있고요 커페스터에서는 전압이 급격히 변화할 수 없고 인덕터에서는 전류가 급격히 변화할 수 없다 이건 읽으면 되는 거야 문제 읽고 답만 읽고 나머지 1, 2, 3번은 수정 테이프로 지워놓고 오답을 외쳐봐 이거는 변화할 수 없는 진리야 아시겠죠? 5번 들어갑니다 어우 좋은 문제입니다 계속 리액턴스에 관한 얘기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용량 리액턴스가 뭐니? 그걸 묻고 싶은 거야 너 Xc가 오메가 c분의 1인지 아니? 그 얘기야 오메가 c분의 1이 뭐니? 2파이 f c분의 1이 되는 거야 여기서 뭐 물어봤어? 주파수 f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2파이 c xc분의 1이 이것이 보는 거야 2파이 곱하기 c가 얼마래?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리액턴스 얼마래? 50분의 1 근데 잘 들어 잘 들어 뭐라 그랬냐? 항상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마지막 질문이 뭐야? 주파수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 단위만 남겨야 돼 근데 얘가 지금 앞에 키로라는 놈이 붙었잖아 마지막 질문에서는 자기 단위만 남겨라 앞에 다른 게 붙었으면 얘를 없애는 놈을 곱해야 되는 거야 키로는 원래 10의 3승이잖아 키로니가 10의 3승 아니에요? 이러지 말고 내 얘기를 들어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자기 단위만 남겨라 앞에 있는 놈을 없애는 놈을 곱해라 키로니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서 얘를 없애는 거야 마이크로가 나와서 마이크로 패럿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자 마지막 질문이 c였겠지 그지? 그럴 때는 마이크로가 있으면 안 돼 자기 패럿만 남아야 돼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그러면 여기다 곱하기 10의 플러스 6승에서 마이크로 하고 없어질 놈을 거기다 곱하시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계산기가 계산하면 되고 답은 3번 물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도 답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0.106 하고 나오겠지 그러니까 어차피 106이냐고 답은 필기 때는 얼추 맞출 수 있겠지만 너 2차 필답형 2차 실기시험은 붙을 수가 없어 절대 이 개념 빨리 잡아야 돼 내가 지금 했던 얘기를 잘 듣고 무슨 얘기인지를 잘 들어야 돼 중간에 주어지는 키로는 그냥 맞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마이크로 있잖아 그건 그냥 10의 마이너스 6승이야 그런데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 단위만 남겨라 앞에 있는 놈 없애는 놈을 꼭 곱해야 된다는 걸 그 말만 좀 기억해 끝 다음은 6번 들어갑니다 RL 직렬해로고요 그리고 나서 주파수 당연히 있어야 돼 왜 L밖에 안 좋아졌으니까 주파수가 있어야 돼 그때 임피던스만 물어봤네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른 번호로 넘어갔나요 순식간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네 사기당할 뻔했어요 자 임피던스 Z는 당연히 뭐야 I분의 V가 1상이야 1순위 1순위 근데 I가 없잖아 이 식으로는 못 푸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찾아봤어야지 그럼 여기 R하고 ADC가 어서 들은 것 같아 루트 실수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 L의 제곱하는 놈이 생긴다 이거야 말도 안 되는 이건 기초자지 말도 안 되는 비기너야 말도 안 돼 맨지로 맛밥을 찍을 거야 내가 아주 L 나오면 무조건 뭐로 바꿔야 되는 거야 유도 리액턴스로 환산을 해야지 나하고 이 분필하고 이 페라고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다 얘기했잖아 얘를 뿅 해갖고 수용위로 바꿔야지 우리 이수영 교수로 바꿔서 내가 누가 더 잘생겼게 이러지 직접 물어보진 마세요 우리 이수영 선생님은 나보다 잘생겼다고 아주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도 그만한 믿음이 있고 객관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다 느끼겠지만 댓글로 그쪽에다 올려주세요 유도 리액턴스는 뭐야 오메가 L이고 오메가 L은 E파이 F L이다 이 얘기하는 거야 얘를 먼저 구해냈어야 돼 항상 L이 주어지면 주파수가 따라 나올 거고 주파수하고 L값이 좀 넌 무조건 얘를 환산해 놓고 있었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유도 리액턴스로 환산을 했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여기는 XL의 제곱 허수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10의 제곱 플러스 7.07 정도 되고 계산해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2월 25일 성탄절 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은 사람 나랑 성탄절 4번 5번 보낼 수도 있다 너 그래서 다른 거 봐봐 17월 25일이 있겠냐 15월 31일이 있겠냐 10월 41일이 있겠냐 이놈아 있으면 인마 돈 좀 꽂아놔 10월 41일 나갔뿔다니까 12월 25일 날짜 되는 놈은 전원밖에 없고요 웃기는 건 똑같은 숫자로 계속 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 답은 오호호야 성탄절 나왔네 성탄절 찾아놓고 시간 남고 심심하면 풀고 아니면 바로 패스 답이 보이는 걸 뭐 아까 하담한 얘기네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되고 여러분들한테는 굳이 이 특강에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게 학과라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 정도 잡으면 이제 우리 시험장에서 막상 17점 20점 중에서 17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실력자인데 지금은 얘기가 안 돼 요즘 뜨는 숫자 아까 내가 8분에 나오면 답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죠 또 여기 또 하나 사모사모가 아주 또 요즘 뜨는 문제야 뜨는 답이야 있으면 얘가 아니고 왜 갔다가 왜 나와 이런 게 나오면 답이고 이런 게 나오면 찍어라 근데 요즘은 반올림하네 35.4 개념은 특강인 관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학과 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와서 청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옥 신청 안 하면 수업 못 듣겠죠 그죠? 안타깝네 내 거 좀 신청해 내 거 좀 많이 신청해 나는 회로밖에 안 할 거야 언니완 특강은 내가 지금 여러 감옥 하고 있지만 실제 학과에서는 회로이로는 하나밖에 안 할 거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에 올인할게 약속할게 내 수업 꼭 좀 신청해서 꼭 좀 들어보세요 8번 가겠습니다 교류회로에서 영률이 무엇이냐 읽어 전학과 전류의 위상차에 여현 여여 영률 여현 여현 뭐가 어려워 전학 전류의 위상차인지는 다 알잖아 뭐? 여현 답은 2번 이것도 좋은 문제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RL 직렬인 거 RX 직렬인 거 일단 꼭 잡아야 되고요 직각삼각형 영률 나왔으니까 밑변이 R 높이가 리액턴스 빗변이 임피던스야 이게 R분의 X가 루트 3이라는 얘기는 1분의 루트 3이고 R이 1일 때 리액턴스가 루트 3이라는 가비의 리 알 거 없어 그냥 술 한 주에는 조개구이가 책이지 가비 리가 최고지 여튼간에 비율 준 거야 그래서 R이 1일 때 리액턴스가 루트 3이래 오우 우리는 우리들의 친구 비타고라스 그러면 Z는 2이네 그럼 영률은 뭐야 빗변 분의 밑변이니까 2분의 1 숫자는 얼마든지 바꿔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되고요 이것도 2019년에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 한 7, 8년 동안은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 근데 개념상으로 얘기하는 거야 RLC 직렬해로의 오메가 1이 오메가 10분의 1보다 크다 즉 L이 더 크니까 이거는 뭐야 전류가 뒤진다 L 나오면 무조건 뒤진다 그랬잖아 뒤진다 앞선다 그러면 너 진짜 뒤진다 앞선다는 나가리 뒤진다 중에서 얼마만큼? 세타만큼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앞으로 세타 그러면 이 말만 튀어나오면 자기학에서도 아주 어려운 문제 있는데 그냥 우린 주워 먹을 수 있어 아크탄젠트 실수분의 허수 실수분의 허수 뒤진다지만 말이 안 되잖아 얘는 그치 발음이 안 되잖아 4번 찍을 사람 없고 답은 2번 제 수강생이라면 누구든지 다 2번 다 답을 정답 처리를 하고 나왔다는 전설적인 문제 11번 보겠습니다 엘과 씨는 같은 세상에서 무조건 못 살아 만나면 무조건 빼버려 얼마? 4 어느 거에서 어느 걸 빼요? 그냥 큰 거에서 산 거 빼버려 어차피 루트 전체전화 부위는 실수의 제거 플러스 허수의 제곱을 얘기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나와도 상관이 없어 어차피 제곱이라 양수거든 그냥 큰 놈의 작은 놈 빼버려 그래서 3, 4, 5 아유 감사합니다 이걸 문제라고 내셨습니까? 땡큐! 이런 것만 골라내주세요 답은 5 이렇게 나오는 건 12번 뭐 물어봐서 0률이야 이번엔 0률 0률 직각삼각형 밑변이 뭐 R 직렬해놓으니까 루피가 리액턴스 리액턴스가 2개면 같은 세상 못 살아 무조건 빼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가 임피던스 Z일 거고 R이 얼마래요? 9 XL이 얼마래요? 15 XC가 얼마래요? 3 빼면 얼마예요? 12 9, 10이 얼마 나옵니까? 얼마? 9, 10이 15 나옵니다 15 롯드 실수의 제거 플러스 호수의 제거 하면 15 하고 나올 거야 해봐 그러면 빗변 분의 밑변이 15분의 9 5분의 3 0.6 2번 하고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좋은 문제 자 이거는 뭐 아까 했던 건데 여기에 나오나요? 뭐 상관없어요? 또 해주죠 뭐 쓸데없는 게 꺼들어왔어요 몇 헤르츠? 60 헤르츠 문제가 잘못 들어온 거네 이거는 제가 문제를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뭘 문제 낸 것 같아요? RL RL 병렬에서의 역률 물어본 문제야 여러분들 아마 프린터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프린터 뽑으시면 이걸로 뽑을 게 있구나 이걸로 문제 바꿔주세요 문제가 뭐였냐 이게 아니고요 RL 병렬에서의 역률 물어본 문제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밑변은 리액턴스 위치 밖으로 병렬이니까 높이가 R 빗변이 Z 그래서 Z분의 X 어 Z분의 X 1번이다 그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것 좀 잡아주시고 그거 다 또 집어넣으면 돼 RL 병렬이야 RL 병렬에 역률 얘기 나와서 또 그려 직각삼각형 그려 병렬이니까 밑변이 리액턴스 높이가 R 빗변이 임피던스 이 위치만 바꾸면 병렬이라고 R이 얼마래? 3 리액턴스 얼마래? 4 임피던스 얼마야? 5 그래서 얼마? 5분의 4 2번이다 그 얘기야 네 그런 얘기 그 다음 1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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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야 내 수강생이면 사실은 좀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설명 들어볼게요 자 전체 전류 I를 물어봤고요 이때는 Z분의 V가 안 돼요 병렬에서는 Z분의 V가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나누어지는 분전류의 합으로 구할 거야 그래서 I는 IR 플러스 IL 아까 했어 IR은 R분의 V IL은 XL분의 V 올라가서 마이너스 J가 된다고 얘기했었지 R이 얼마랩니까? 4 V는 얼마입니까? 12 병렬 연결 시 전압 일정 중요한 거네 4분의 12 마이너스 J 3분의 리액턴스 3 5므로 주어졌잖아 분의 12 그래서 얘가 얼마야? 3 얘가 얼마야? 4 3 마이너스 J4 답도 틀려있네요 어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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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사과하는 상대방이 질릴 도로까지 하면 되는 거야 죄송하게 됐습니다 답은 4번이 아니고 3번이 아니고 1번이 됩니다 1번 3 마이너스 J4 요게 답이다 3 마이너스 J4 죄송합니다 예 답 좀 고쳐주시고요 고쳐서 들어 수업을 들어야 고치지 들어야 그냥 수업은 듣지도 않고 그냥 나눠줌 프린터나 뽑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다 배운 놈 꼭 떨어져라 꼭 떨어지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거 또 그런 놈들이 또 찾아오죠 벤치 들고 되지 마 빡대 이러면서 그러지 마 그러지 마 16번도 16번도 갑니다 아까 말했던 그 문제야 RLC 병렬해로에 전체조류 물어보는 문제 딱 하나밖에 없다 답은 11페야 이게 그 얘기입니다 2020년에도 똑같이 출제가 됐던 문제의 문제 아 그 문제 답은 3번 기억해 기억해 다음은 직렬공진시 최대가 되는 게 뭐가 됩니까? 뭐 전류 직렬공진시 시킬 수 없다 왜 죽을 수도 있다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얘기했잖아 그지 전류가 최대가 되니까 1번 이번에 18번 공진해로에 Q가 갖는 물리적 의미와 관계 없는 것은 아까 내가 Q에 이름 됐잖아 그지 4번은 보지 말고 지워 그게 제일 좋아 1번 뭐 어 첨해도라고 했었고요 저항에 대한 리액턴스의 비라고 했었고요 어 전압 확대비라고 했었고요 그죠? 선택도 그 얘기야 그래서 본 적 없는 거 4번 나중에 가서 찍어주시면 돼 관계 없는 것이었어요 19번 공제인주파수 물어봤소 공식 외쳐보자 2파이 루트 L씨 분의 1 집어넣고 꼭 한번 풀어봐 주시고요 제가 원래 어디서나 이 부분에선 시간 할애를 많이 합니다 왜 답이 1592 임진해라 임진해라 뭐냐 임진해라 이런 이 사대주의사 새끼들 동아시아의 역사를 바꾼 그 7년 전쟁 조선의 인구 5분의 1이 죽어나간 그런 전쟁을 겪고 나서도 왜란 난리 났대 난리 그게 난리 정도냐 그게 나쁜 놈들 그죠 망해야 될 조선은 안 망하고 엉뚱한 명나라 망하고 일본 정권 바뀌고 조선만 그대로 가면서 더욱더 후져진 나라가 된 조선 안타깝습니다 40년 뒤에 또 병자후론이 일어나고 1592 나오면 제가 할 얘기가 무척 많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그럴 시간이 어리십니까 그죠 그러면 한자라도 더 따는 걸 해야지 하여튼 공식이어서 꼭 프리 연습 좀 해주세요 답은 1592 하고 나온 거고요 rnc 직렬에서 선택도 q 그래서 r분의 1 롯드 c분의 l 그래서 q와 직렬공진에서는 r은 반비례 관계 요거 중요하다고 그랬고 공식 자체 중요하고요 뭘 물어봤습니까 직렬공진 시켰댑니다 그 c의 값은 얼마 냅니까 공식 외웠냐 그 얘기 아까 중요하다고 했잖아 오메가 제곱 l분의 1 연습 꼭 한번 해주시고 답은 1.268 1.268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외치라고 했더니 이 새끼들이 또 반올림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소수점 셋째 짜리에서 기억한 수강생이 어디 있겠어 안타깝지만 해 인정할게 인정할게 하여튼 뭐 풀어서 맞추기 생각이 안 나니까 공식이 과연 잡을 수 있느냐 해주세요 잡아보자 1.27 이 답이 되는 답은 1번 22번 전류 i를 물어봤는데 함정에 빠지면 안 돼 rc 병렬이고 ir il ic ir은 r분의 이름은 이름이 어우 큰일납니다 가만히 보니 xl이 얼마래 4옴 xc 얼마래 4옴 같으니까 어떻게 돼 같은 세상 못산대니까 나가리 그럼 무슨 외로가 된거야 r만 외로 r만 외로 i는 r분의 v r분의 v 2분의 1 0.5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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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닌거 같고 깜짝 놀랐네 그럴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답은 0.5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버릴 수 있는걸 좀 알려드리면서 최대한 설명하려고 시간 안에서는 제가 최대한 하긴 했는데 굉장히 부족한걸 알고 있어요 더 많은 설명을 좀 해드리시고 죽겠는데 그럴 시간은 없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반복하시면서 이 노란 대지가 지금 결정적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포인트가 뭔지를 살펴가면서 정리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점수로 합격의 영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에서도 저와 같이 손발 맞추면서 열심히 해주신다면 좋은 성과 있을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노란 대지 인사합니다 인사 안하면 어떤 꼴 벌어지는지 난 늘 얘기했어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